아멘 오늘 성취될 말씀은 느에미아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에미아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대 땅 종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다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종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종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십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도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다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종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누에미아 말씀은 올해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축복은 누에미아 8장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말씀의 배경이 또 지금 5장으로 제가 1장부터 이렇게 한 장씩 나가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이 공사는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에는 사단의 역사와 또 이렇게 포로에서 또 기한하여서 갔기 때문에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갓기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또 다른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연합군의 공격이 있는 애부의 공격도 있었고 또 내부에 이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포도원과 그 집을 잡히고 자식들을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이들의 가슴 아픈 또 내부에 이 부패와 풀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벽성들의 원성이 높았고 누에미아는 이들의 지도자들 민장과 또 이 기족들을 책망하면서 그 착취한 높은 고리대업 이 이자를 각자 다 돌려주라고 조치를 취한 이후에 지금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어서 자신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또 진행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이 누에미아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 부분에 내 몸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이고 우리는 물질을 들이면서 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다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누에미아가 자신이 총독임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에 당연히 유다의 총독이기 때문에 내가 녹을 받아서 세금을 받아서 자기의 이 녹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어떠한 녹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는 재산의 모든 것을 이 백성들에게 다 먹는 것을 나누어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였음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잘난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누에미아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애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총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특권을 포기하고 그 특권을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자기와 함께한 이 종자들도 같이 일을 하였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살이 사육을 위해서 나는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는 높은 이자를 그들에게 어떤 것도 받지 아니하였고 나는 도리어 내 것을 헌신하여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고 포도주를 갖추어서 그들이 너무나 부욕이 힘들었기 때문에 함께 일하였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대지 제목은 헌신의 사람입니다 헌신의 사람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을 이렇게 배경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내 물질을 내어넣어서 헌신한다는 건요 지금의 시대의 버전으로 말하면 순교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내가 돈이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많다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은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걸 드리는 거고 내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는 25시간이고 누구에게는 30시간이고 누구에게는 24시간입니까 우리가 이 흐르는 땅의 시간은 우리가 이 흐르는 땅의 시간은 누구에나 똑같이 24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들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인생을 드리는 분도 있고 여기 헌신의 사람 너에미아는요 처음부터 이 일장에 보면 자기가 술간원인데도 정독으로 자원해서 오늘은 자신의 물질을 털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에게 베푸냐 백성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힘든 부분인데 나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이들의 힘든 부분을요 이 너에미아가 이 성도를 이 자기와 함께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지금 나와 동력하는 내 지역의 동력자들 내 기관의 동력자들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주의 종 지금 나와 함께 헌신하는 우리 부장님 우리 또 장로님 그런 분들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이익관계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미아는 자기를 자기와 함께 자원하여 헌신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 백성을 위하여 자기는 어떤 독도 받지 않냐고 자기가 술간원으로 있을 때 자기 개인의 재산을 털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헌신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를 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드렸고 나의 조그만 것을 드렸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너에미아에 있는 멋있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마지막에 뭐라 했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람들 누가 알아주는 거 이거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제목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오늘이 첫 주 7월 첫 주입니다 7월 첫 주 그리고 현장 우리 새벽기도가 시작한 오늘도 월, 하, 수, 목 오늘 4일째 되는 날이죠 상반기는 끝났습니다 2020년 상반기를 딱 말하면요 아무것도 없고 코로나만 있어요 코로나만 있습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1월달 송구영신예배 끝나고 24, 복음치유와 24제자 딱 선포되고 저희가 성교대의를 준비하면서 2월달 저희는 이제 수련회를 준비했거든요 그 말부터 아예 3월달부터는요 현장예배가 없어졌어요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딱 2주차 되면서 장기전이다 이거 단기로 안 끝난다 바이러스는요 단기로 안 끝납니다 근데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 2020년의 반년을요 이 코로나가 갉아먹었어요 우리의 이 현장예배를 보십시오 성벽은 허물고 성문은 타버리고 지금 나라적으로요 우리 소모임도 못하게 그것도 우리 교회만 공격해서 정말 지금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공식적인 나라에 법적인 제약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자체로 성도들이 예비 오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지금 이때에 지금 이때에 우리의 헌신은 뭐냐 기도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많이 내라 너 인생 전부를 드려라 이게 아닙니다 느예미아 1장에 보십시오 기도로 시작해서 느예미아는요 현장의 응답이 2장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우리 24 제자의 사실적인 응답은요 느예미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24 제자 말씀 잡고 현장에 가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팀을 이뤄서 받는 응답인데 올해는 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본인을 어떻게 밝히냐 1장에는 아다 사수당왕 몇 년도에 기슬리올에 나는 수상공 난 술간원이다 이렇게 자기를 딱 밝히잖아요 오늘 25장에는 뭐를 하냐 나는 유다 정독이다 근데 나는 녹을 받지 않는다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고 나는 기관의 장으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고 나는 기관의 중직자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고 우리 네넌터들은 지금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녹을 받지 않는데요 느예미아는 평신도입니다 수룩바벨이 와서 제2의 성전 수룩바벨 성전을 마무리하고 성벽 제거는 평신도가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평신도는 느예미아처럼 녹을 받지 않아요 성전에 녹을 받지 않아요 우리처럼 주의 정도는 성도님들이 낸 헌금으로 녹을 받지만 우리 평신도들은 녹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오늘 이 느예미아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 줍니다 나의 예물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느예미아가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걸 드리시고 쓰다 남는 거 두지 마시고 이 첫 시간은 하나님께 내 오늘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유다 총독이지만 종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데 누구를 위해서 쓰냐 백성들을 위하여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데 우리의 교사를 대접하는 거죠 종독은요 마땅히 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노동이 너무나 중화였기 때문에 느예미아는요 이 백성들의 가슴 아픈 이 부분을 자기 꼴로 다 성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아까처럼 녹을 먹지 아니하고 전적인 느예미아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홍교회 본당이 건축되었고 우리 헌당의 시간표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보다는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는 나의 직분 중심으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또 결정하고 전도와 성교 속의 방향을 맞춰서 지금은 성교가 다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성교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는 성교사님은 다 현장에 있습니다 그 성교사님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가는 성교를 못하기 때문에 성교지위에서 지금 코로나라 싸우고 현장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 성교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현장에 있는 성교사님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벽성들이 어려움을 돌보는 뇌헤미아처럼 우린 중지장님들은 우리 기관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냄년트들이 살아남고 있는지 주의 종들이 얼마나 또 힘들게 사역하는지 우리는 서로를 도우면서 이 성전의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보이지 않는 성벽들이 다 무너졌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안 옵니다 현장 예배를 두려워서 누구를 원하고 탓하겠어요 그거는 믿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정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1대1의 믿음이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성전 예배 안 나온다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이 없다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정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지금 이때는 우리 모두가 뇌헤미아의 심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올해 1장, 2장, 3장, 8장의 우리 원단의 13장까지요 다 현장의 응답입니다 본문 말씀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1장의 응답, 2장의 응답 올해의 뇌헤미아 13장까지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근거한 기도가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기에 나는 은 4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지 않았대요 그들의 종독들은요 빼앗았어요 낼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담보를 해서 내라 세금 내라, 너희 집 담보해서 내라 이 5장의 전반부에 보세요 자식이 팔려갔어요 그 가중한 세금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성도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산업인으로 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빛의 경제 중직자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또 이 복음의 경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물질을 내놓지 못하면 내가 기도로 헌신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산산순의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독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미아는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에 하나님 나라의 이 보물을 옮겨놨죠 근데 현장에는 성도를 섬긴 겁니다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 나는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이같이 그 앞에 성도과 같이 하지 않았대요 자기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자존감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이 아론을 세우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존재감 내가 누구인지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 당당함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입니다 24제자죠 24제자입니다 24제자는 현장 지금 응답받는 자입니다 그래 25시에 응답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가 보금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데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소 모임도 못하게 하잖아요 본부에 훈련을 보내야 되는데 훈련도 안 됩니다 팀 앞서 보내려고 했더니 다 정지됐어요 구별된 존재감 우리 개개인들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고 당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여기 19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래요 지금 느예미아의 기도를 보면 1장 11절에도요 주여 구하오니 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다사서당왕에게 은혜를 입고 종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9절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도요 느예미아는 1장의 기도를 시작해서 13장의 기도를 끝납니다 우리 24 제자는 기도로 시작하여 우리 기도로 마무리해야 이 코로나라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13장 3절에 뭐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래요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는 거죠 물론 사람 앞에 당연히 인정받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을 기중이 여김을 받을지어다 참호사의 말씀이 나옵니다 24 제자의 응답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냥 내꺼 내꺼 달라는 육신의 기도가 아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대를 보는 눈 미래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10년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정말 빨라질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얼마나 기도하는 느예미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현장 현장마다 삼발락과 도비아가 공경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인데 모세처럼 해막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는 방법이 없습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그래야 두 가지 다 열려지는 끝까지 두들길 때요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예미아는 자신의 선행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거지 뭘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모든 성전을 향한 부분은 이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총함이 있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를 아까 느예미아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문제는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운영체계 지금은 모든 문제를 가만두면 되는 거고 오히려 오늘 이번 말씀처럼 은혜 모두 감사한 모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성문을 하나님이 달게 하실지 그 큰 은혜가 오늘 기도하러 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